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뽕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우를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그래도 소망이라는 주제로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라는 이 제목은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지는 않는데 책의 소제목들과 또 흐름을 좀 참고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그 책의 내용을 간단히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의 저자는 케이티 데이비스 메이저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의 저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케이티는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든지 성공을 향해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대학을 다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우간다라는 나라로 가서 정말 20대 초반에 그 자매가 13명이나 되는 우간다의 아이들 딸을 입양하여 기르고 또 수많은 그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로 많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그래도 소망이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 케이티가 그 우간다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면서 그렇게 써내려갔던 소망의 고백들입니다 케이티가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끝까지 그렇게 소망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4주간 함께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우리 집사님에게 이제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아는 그런 뻔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럴 분위기가 아닌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같이 즐겁게 밥 먹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집사님이 눈물을 쏟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제 마음도 또 이렇게 울컥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속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삼키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지 제가 그 마음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정말 이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정말 소망 가운데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보이셨던 성도님께서 시간이 좀 얼마 지난 후에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카톡을 읽으면서 저도 참 공감이 되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해서 좀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할 때는 소망이 믿어지고 일상의 주님을 신뢰하고 힘을 얻어서 넘어져도 금방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하지만 시간이 나를 이끄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하루하루 경건의 생활이 나태해지고 주님보다 다른데 마음을 쓰며 내가 주님과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문제에 대한 낙심이 될 때 낙심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버퍼링이 몇 배로 걸리네요 크크크크 유유 이렇게 울다가 웃으시다가 이러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이 집사님의 고백 안에 이미 답이 다 담겨져 있죠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가장 큰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되는 그 시간이 위기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 절망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금쪽같은 내 새끼라는 그 TV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다섯 살 쌍둥이 여자 아이들이 나온 그때였는데요 참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쌍둥이 언니와 동생 이제 다섯 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샤워를 하는 시간에 아빠가 이제 언니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언니를 씻어주고 있는데 그 동생이 자기가 먼저 씻겠다고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떼를 쓰건 말건 언니를 먼저 씻겨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진정을 못하고 그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 동생이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동생을 먼저 씻겨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씻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생떼를 다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주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쌍둥이 언니도 너무 불안해하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동생은 정말 말릴 수 없을 만큼 때를 쓰고 부모님은 너무 지쳐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렇게 그 쌍둥이 동생은 지는 것 못 참고 자기가 꼭 먼저 해 무조건 자기가 먼저 해야 하고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였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금쪽 처방을 내려주는데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이제 그 쌍둥이들이 너무나 기질이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더 이해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어느 한 날은 뭐든지 이제 언니가 먼저 하고 그 다음 날은 뭐든지 동생이 먼저 하고 이런 규칙을 정해주었어요 그런 달력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누가 먼저 하는지 얼굴까지 사진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규칙이 생기고 하니까 좀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이 이렇게 외모는 좀 비슷해도 이제 내 쌍둥이조차도 다 각각 아이들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인데 이 두 사람도 참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만약에 이 금쪽같은 내 새끼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출연했을 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의 그 맏아들의 권리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늘 가득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형이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올 그 때를 딱 맞추어서 형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이 너무 이제 허기진 채 들어오니까 사실 그 죽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아 이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형의 그 맏아들의 권리를 자기에게 팔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는 것이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서도 이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맏아들의 권리를 그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이삭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엿들었죠? 네 리부가가 그것을 듣고서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에서인 척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맏아들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으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를 속인 것이 들통이라도 난다고 하면 정말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리부가와 야곱은 이런 참 위험천만한 일들을 꾸며내고요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그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고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챈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그 결과이지만 야곱은 그 결과로 20년이나 되는 시간을 외삼촌의 가축대를 치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리부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그 외삼촌이 있는 그 곳으로 보내면서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곳에 이제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20년이나 될 것이라고는 리부가도 또 야곱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라반에게로 가서 라헬과 한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정말 기쁘게 일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그 레아를 그에게 먼저 아내로 주죠 그래서 또 다시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이렇게 레아를 먼저 속여서 아내로 준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야곱의 그 품삿을 열 번이나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삼촌의 가축대를 치면서 자신의 꾀로 그렇게 꾀를 속여서 많은 가축들을 얻어서 그도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외삼촌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떠나오게 되는 것이죠 외삼촌이 뒤늦게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그 위기도 이제 모면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은 여기까지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얻어내면서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섰지만 그가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리 심부름꾼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자신을 너그럽게 보아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듣게 됩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일이 아니었을 텐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을 너무나 크게 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행을 두 대로 나누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선물을 몇 대로 나누어서 앞세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다 세워봐도요 여전히 에서가 4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와서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죽일 것이 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에서와 맞서 싸울 힘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그때서야 혼자 남게 됩니다 이는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인 것 같고요 또 인생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는 뒤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이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끈질긴지 이 죄성이 끊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그 죄성 그 내려놓지 않는 그 자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뼈를 치십니다 씨름할 때 그 버티던 힘의 근원을 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살아온 야곱의 교만과 고집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한 시간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과 같이 정말 끈질기게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위기를 모면하며 살아온 것이 또 우리의 인생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질문은 나는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여전히 나는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사실은 이 내용을 참 익숙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교제를 보면요 제자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와요 그 첫 번째 유형이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유형이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답을 이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제자의 유형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사형에만 교회 일을 하는 것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끈질긴 자아의 문제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다가오셔서 씨름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런 신실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고서 대학교 3학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모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를 시작하면서 선한목자교회 2010년도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역을 한 지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오면서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정말 모캐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에는 사실은 모캐에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 마음도 없고요 그저 저는 제게 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성경집회 때 단임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저는 모캐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 심정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사역한 죄밖에 없어요 했는데 이것이 너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그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것이 문제라고 여겼어요 그러한 가운데 또 여러 트러블들이 있었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것도 제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만 해결되면 괜찮겠지 이번 일만 지나가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었고요 그러다 도저히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게 되는 때가 우리의 인생에 한 번쯤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린 너무 절망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또 침묵하시고 심지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토요일에 줌으로 온라인상에서 일대의 양육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시지만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그 갈급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양육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만남에서 이제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집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오셨지만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야 그때서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집사님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삶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 정말 이 세상에서 다 없어져 버리고 지나가 버릴 것 이미 허무하고 이제 다 사라져 버릴 것들에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은 정말 삶의 위기인 것 같지만 귀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야곱도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것 얻어내고 그렇게 위기 모면하고 살아오다가 이제는 도망갈 길도 어떤 다른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게 됩니다 26절에 말씀해 보면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여기서 야곱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만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어떤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혼자 남아있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정말 나는 이제 버려진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성경 이게 표준 세 번역 말씀인데요 여기서 야곱이 떼를 썼다라는 이 표현이 참 재밌으면서도 이 표현이 그 앞에 쌍둥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 쌍둥이 동생 아이가요 정말 한 시간이 넘게 울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떼를 쓰면서 울다가 지쳐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도 이제 떼를 쓰다 쓰다 이제 정말 대단하죠 다섯 살짜리 아이가요 한 시간이 넘는 시간을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마지막에 하는 말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아빠도 울고 그게 정말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으셨어요 27절에 말씀을 보면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갑자기 이름을 물으시는 것이 이제 축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 형제 장작 형의 그 맏아들의 권레도 빼앗았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도 가로챘고 또 외삼촌을 속여서 많은 가축들을 다 얻어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았고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힘으로 살아왔던 옛 사람의 그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라는 그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워 승리하는 자로 이제 야곱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부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가 솟아올랐고 야곱은 새날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엉덩이뼈가 어긋남으로 인해서 절뚝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옛사람이 완전히 깨어진 것의 증거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일로 인해서 제 옛사람이 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또 깨닫지 못했을 자아의 모습을 직면하였고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결론 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온전해졌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고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 상처가 때로 기억날 때마다 또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절뚝거리면서요 그 상처를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새 이름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까? 그러나 나에 대한 계속적인 그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이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고요 또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큰 상처가 남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에서 정말 찾기 어려운 것 같아도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적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은 분명히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것을 다 지나고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카일 알들만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할 때의 일화 그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로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요 자동차로 몇 시간을 달려서 이제 새벽 2시쯤에 호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목사님은 아내와 그 아이들 함께하고 있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이제 새벽 2시의 그 시간이니까 가족들이 너무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호텔로 걸어가는데요 그때 목사님의 아들의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행 내내 자기가 자기의 가방을 들고 다니겠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이여서 아무 때나 근육을 불룩거리면서 이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반쯤 잠든 상태였지만 그 아이는 트렁크에서 자기 가방을 꺼내서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면서 천천히 그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가방 몇 개를 챙겨서 그 아이를 뒤따라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어깨에 맸던 가방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아이는 겨우 눈을 뜨고 있었고 이제 목사님이 옆에 가서 어 이 친구 가방을 대신 들어줄까? 하고 묻자 그 아들이 아들은 너무 피곤해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떡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들이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은 너무 지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시 그 아들에게로 가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안고 가주실래요 아빠? 목사님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품에 안고 호텔을 향해 걸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더 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들에게 실망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에 자신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뻤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끝까지 자기가 가방을 들고 가겠다고 우길 수도 있었고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오랫동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우리가 들고 가던 짐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방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안고 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짐은 내가 들고 가겠다 라고 그렇게 우기시면서 그 무거운 짐 스스로 다 이렇게 낑낑대면서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 중은 아니신가요? 그 짐을 내려놓으시겠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아이처럼 더 이상 그 짐을 들고 갈 수 없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그 짐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무거워서 못 안고 가겠다 그러실까요? 그러실 일은 없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안겨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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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살려는 고집과 교만이 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다 날시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다 날시다 밤이 다 날시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으로 살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아처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성도들에게 연락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인거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원인성은 사회가 생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하는 모든 주의 사례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한자로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과 한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의 깊이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사람 한사람 만나주시옵소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과 함께 알려주시옵소서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영을 불러주시옵소 하나님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가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족하여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괴롭게 성도들 영원히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끼리 보신 주님과 동행하는 뜻을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새 이름으로 살아가시고 이 사랑은 모든 성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자되어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주